안녕하세요 책읽기존나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삶에 지친 중년들에게 보내는 유머 한마당 꽃보다 중요한 유머가 답이다. 지은이는 강사종, 발행은 행복에너지입니다. 이 책은 한국유머센터 부원장이자 유머스피치 수석교수인 저자 강사종님이 중년세대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편지인데요. 축 처진 중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저자는 말합니다. 중년세대가 꼭 어려운 시절만은 아니라고 나이를 먹어 간다는 것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젊게 살자 유머를 통해 인생을 즐기기로 하자 그러다 보면 마음은 어느새 청년이 되고 몸도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유머의 애찬론을 펼치는데요. 유머는 힘이 있다. 유머는 활력써요. 유난류다. 유머와 웃음이 있으면 몸이 가볍다. 얼굴에 생기가 돈다. 리더십이 생긴다. 젊은이들이 따른다. 유머가 일품인 중년, 웃는 표정이 매력적인 중장년, 친절한 아버지, 매력적인 어머니, 유쾌, 상쾌, 통쾌한 상사를 꿈꾸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중년들이여 구부정한 어깨를 펴고 칙칙한 표정도 벗어버리자. 화사한 원색의 표정을 입자. 생각이 많아 어두운 햄릿보다 절 없어도 밝은 동키오테가 되자.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돈이 왼수 나이가 들어갈수록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이를 먹어가는 중년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다섯 가지다. 돈, 건강, 마누라, 친구, 취미다. 여자가 나이 들어가며 필요한 거 다섯 가지는 돈, 건강, 친구, 취미, 반려동물이다. 이 글을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띈다. 남편이 애완견보다 밀린다는 거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공이 돈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 한자 돈전을 가만히 보면 무기를 뜻하는 한자 장과 두 개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생이 전쟁터라면 돈은 무기와도 같다. 돈 있으면 폼나게 호텔 식당에서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호기를 부릴 수 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친구들 먹는 자리에 빈대를 붓거나 그도 아니면 그냥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먹어야 한다.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부부싸움의 형태도 수숙가정도 서로 다르다. 상류층 1기 오늘은 아내가 알래스카산 바닷가재를 먹자고 그랬습니다. 나는 늘 먹던 상어지누름이나 먹자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김기사 자동차 키를 뺏어서 토라진 채로 벤치를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은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무심한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의 기분을 달래줄 겸에서 우리는 오늘 호놀룰로 떠납니다. 서민 1기 오늘은 아내가 갑자기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먹자고 그랬습니다. 나는 아내 보고 헛소리 말고 집에서 밥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토라진 아내는 버스를 타고 혼자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은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무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과도 할 겸 미안한 마음으로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사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이 먹고 돈이 없으면 젊은 시절보다 훨씬 서럽다. 청년 시절엔 젊음이 한 미천이었다.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 미천인데 쬐쬐하게 굴지말고 가슴을 쫙 펴라라는 말도 잊지 않던가. 그러나 나이 든 내게는 이제 돈이 유일한 미천이다. 지갑이 얇으면 가슴이 움츠러들기 마련이다. 알렉산더 대왕을 비웃은 디오게네스나 법정 스님의 일화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생일을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이 쫓긴 쉽지가 않다. 나이 먹어 돈 없다고 한탄만 하는 꼴도 가히 보기 좋은 건 아니다. 돈을 돈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1. 돈다. 몸에 피가 돌듯 사회엔 돈이 있다. 돈이 잘 돌아야 한다. 돈은 돌다가 웃는 사람에게 붙는다. 2. 돈다. 돈 없으면 돌아 버린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소리지. 돈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청년 시절에 나는 한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다. 그분은 강의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없으면 약간 불편할 뿐이지.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다. 헌데 돈이 없으면 살아가는 데 있어 약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엄청 불편했다. 언젠가 그 강사님을 만나게 된다면 한 번쯤 따질 것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가진 것이 없을수록 유모와 웃음 연습을 하자. 유모와 웃음이 있는 곳에 돈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웃음과 관련한 속담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웃음이 없다면 사업길에 나서지 말라. 웃음은 천량빚도 갚는다.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 웃음은 사람을 끌어당기기 마련이다. 유모는 사업가의 활력서이며 인간관계를 위한 일종의 윤활류다. 웃음은 스트레스 퇴치 효능도 지니고 있다. 덕분에 의료비도 줄여준다. 중년의 웃음은 희소성이 있어 특히 멋있다. 돈이 따라붙는 인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올해 부자되세요. 새해 대박나세요. 금년의 벼랑 맞으세요. 돈벼라. 이런 인사를 하는데 왜 내가 부자되는지 궁금한가. 궁금한 이들을 위해 청기를 누설하려 한다. 내 입에서 내 귀까지의 거리가 남의 귀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짧다. 건망증 한 피로연에서 신랑이 아내를 향해 크게 소리쳤다. 건망증이 심한 중년 남자도 그 자리에 있었다. 신랑의 말은 다음과 같다. 나 오늘 고백할 게 있어. 난 결혼 전에 행복했던 시간들을 모두 다른 여자 품에서 보냈어. 신랑의 말을 들은 피로연장은 웅성거렸다. 신부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짓자 신랑은 빙글에 웃으며 다시 말했다. 그 여자는 바로 나의 어머니여.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 말에 신부와 하객들은 미소를 띄었다. 신랑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다. 이 모습에 감명받은 중년 남자는 다음 주에 있을 아내 생일 파티 때 신랑의 멘트를 꼭 써먹기로 했다. 드디어 생일 파티 날이 되었다. 남자는 그동안 외우고 있던 그 말을 했다. 여보, 오늘 내가 당신과 친척들 앞에서 고백할 게 있어. 사실 난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행복했던 시간들을 모두 다른 여자의 품에서 보냈어.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생각나질 않았다. 가만히 있자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더라. 그날 중년 남자는 마누라에게 얻어맞아 죽었을까. 과연 어땠을까 결말이 궁금하다. 이런 건망증은 누구라도 겪을 수 있다. 긁어 부스러움이라더니 멋진 말을 하려다 망한 이 남자.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수습했을지 궁금하다. 나이를 먹으면 기억력이 떨어진다. 하긴 몸이 늙으니 내 세포인데 안 늙으랴. 나도 건망증 때문에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었다. 얼마 전 어느 봄날이었다. 동창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유머가 떠올랐다. 친구들을 한 차례 웃기려다가 아차 멈칫했다. 내가 생각한 유머는 언젠가 한 번 구사했던 적이 있던 유머였던 것이다. 그제 성남쪽 초등학교 동창 만난 자리에서 구사했는지 어제 화영동 대학 동창들 앞에서 했는지 영 기억이 안 난다. 유머를 도로 집어넣었다. 건망증에 아차하는 일이 이처럼 찾아지고 있다. 건망증은 슬프다. 건망증의 망이란 마음이 망했다는 뜻이다. 그러니 얼핏 비가 날 만도 하다. 생각이 나질 않아 슬프고 나이를 먹어 뇌기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또 슬프다. 하지만 세상만사 양면적이다. 건망증의 좋은 점도 찾아보면 왜 없을까. 누군가가 그랬다. 결혼은 판단녀 부적이요. 이혼은 인내녀 부적. 재혼은 기억녀 부적이라고. 기억이 안 나니 이별의 아픔을 잊게 되고 누군가를 또 만나서 다시 사랑하게 된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건망증도 좋은 면이 있다. 아픔의 기어, 슬픔의 기어, 분노의 기어, 두려움의 기어, 불안의 기어, 모든 나쁜 마음이 건망증 덕분에 우리에게서 떠나간다. 최고의 힐링이다. 건망증이 도대체 중년에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다. 한번 따져보자. 나쁜 소식, 기억 안 남, 좋은 소식, 스트레스 절감, 걱정 없어짐, 불안 감소, 분노 떠남, 고독 소멸. 얼핏 봐도 다섯 배나 이익이다. 이렇게 망가기 좋으니 연말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이끼 잔치를 벌인다.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남을 갖는다. 술 먹어가며 그간의 시간을 잊어보자는 게 바로 망년의 아닌가. 건망증이 문제지 건망증이라면 괜찮다. 건망증으로 대박난 구체적 이해도 있지 않은가. 영문학, 고문학에 더해 유머까지 겸비한 사람. 삼박자를 고루 갖춘 실력자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국보 양주동의 일화다. 양주동 박사가 모 대학 강당에서 초청 강연을 하던 때의 일이다. 고전을 열심히 강의하던 그에게 건망증이 찾아왔다. 갑자기 말문이 다 막혀버린 것이다. 강의를 하던 중 등장인물의 이름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아 이야기를 더는 계속할 수가 없었다. 1초, 2초, 침묵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학생들은 숨도 죽인 채 교수 얼굴만 쳐다보며 다음 이야기를 고대했다. 위급한 찰나였다. 시간은 어느덧 3초, 5초. 장래는 쥐지근 듯 조용했다. 박사는 그래도 기억이 나지 않아 안절부절못하다가 마침내 기질을 발휘하였다. 내가 모르는 것을 학생들이 모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괜찮아. 폭소가 터진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분의 내에인 애드립 기지국이 자리한 듯하다. 매 순간마다 시의적절한 위트가 탄생한다. 기억력은 떨어져도 순발력이 있으니 이처럼 위기를 무면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 극복 일화로 그는 더욱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건망증이 없었다면 이 정도로 박수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살아가면서 경험한 모든 게 노렛이 기억난다면 곤란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망증이 있다는 사실은 나름의 축복이오 신나는 일이다. 청년은 기억이 또렷해서 아픔도 크다. 중년은 기억이 희미해져서 아픔도 가물가물하다. 중년의 건망증을 위해 건배 여자의 마음을 잡아라 엄마가 오랜만에 미장원에 갔다. 주인이 엄마를 반긴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덕분에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머리 손질 좀 빨리 해주시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30분 안에 완성해주세요. 30분 안 해요? 네 알겠어요. 한참 손질하던 주인이 말했다. 이왕 오신 거 머리를 마는 게 어때요? 훨씬 보기 좋을 텐데 훨씬 보기 좋다는 소리에 엄마는 솔깃했다. 그럼 어디 간만에 밤 하나 해볼까? 그렇게 엄마는 머리를 말았다. 꼭 3시간 걸렸다. 머리를 만 채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온 엄마. 집안의 공기가 썰렁했다. 그 엄마는 언니의 결혼식을 비디오로 봐야 했다. 다음의 문항에 나름대로의 체크를 해보자. 딸은 저 엄마를 이해했을까? 1. 예스 2. 노 이모는 저 언니를 이해했을까? 1. 예스 2. 노 할머니는 저 딸을 이해했을까? 1. 예스 2. 노 아들은 저 엄마를 이해했을까? 1. 예스 2. 노 남편은 저 아내를 이해했을까? 1. 예스 2. 노 외삼촌은 저 누나를 이해했을까? 1. 예스 2. 노 답 위로부터 1 1 1 2 2 2 모든 여자는 이해함. 모든 남자는 이해 못함. 구석기 시대부터 면면히 이어져온 외모에 대한 여자들의 짐녀. 남자는 절대 이해 못하고 여자는 당연 이해한다. 당신이 여자라면 여자의 외모를 칭찬하라. 당신이 남자라도 여자의 외모를 칭찬하라. 여자의 마음을 잡는 두 번째 단어는 사랑이다. 남녀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각기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다음의 문장을 살펴보자. 남자와 행복하기 위해서 당신은 그녀를 많이 사랑하고 절대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얼마나 명쾌한가. 유모적 수사의 위력이다. 또 다른 글을 한 편 더 감상하자. 결혼한 지 23년이 흘렀지만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도통 입에 올리기 부끄러워하는 경상도 부부입니다. 처음엔 한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상대방이 뒤척이는 소리에도 단잠을 깨곤 합니다. 결국 각자 이불을 따로 덮고 자는 일이 일상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는 잠자기 전 아내가 장난으로 자기 손등을 내 팔에 쓱 문질렀습니다. 아니 근데 글쎄 찌릿찌릿하며 전기가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젊은 시절에도 오지 않던 전기가 이 나이에 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직접 내 손등을 아내의 팔에 문질러 보았습니다. 정말로 솜털이 서는 듯 찌릿한 느낌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아내는 이렇게 서로 전기가 통하니 우리는 분명 하늘이 내려준 천생연분이라며 좋아했습니다. 그 후로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의 팔은 물론이고 얼굴까지 손등으로 쓱 문지르며 사랑을 확인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아내가 손등으로 나를 문질러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 갑자기 전기가 안 통하네. 어 우리 사랑이 벌써 식은 걸까? 의아해하고 있는데 문득 아내가 혹시 전기매트를 꺼서 그런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설마하고 매트를 켜니 어이쿠 다시 전기가 오는 것이 아닙니까?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사용해온 전기매트에 전자파가 흐른다는 사실을 실감한 쓸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웃으며 여보야 이젠 마음이 통하는 전기로 중년의 행복을 새록새록 만들어가자 하고 아내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랑 전기인지 매트 전기인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여자의 입장에선 사랑이라고 받아들이면 그만이다. 효율성 감수성 측면에서 확실히 여자가 남자보다 한 수 위이기 때문이다. 남자는 부부관계조차도 이성의 힘 즉 머리로만 파악한다. 반면에 여자는 가슴으로 느낀다. 남자의 뇌는 기계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반면 여자의 뇌는 보다 복합적이고 융합적으로 만들어졌다. 남성들이여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그녀를 칭찬하라. 이럴 때일수록 유머의 도움을 빌려야 한다.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악처다. 하지만 유머의 천재인 그는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이렇게 칭찬했다. 마누라 덕에 내가 철학자가 되는 거니 고마운 여자지요. 여자의 마음을 잡는 마지막 셋째가 돈이다. 기념일날 당신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물하려 한다. 첫째 현찰, 둘째 상품권, 셋째 상품. 이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 첫 번째를 택하라. 현찰을 선물하면 적어도 상대방에게 핀잔 듣는 경우란 없다.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여자의 마음을 잡는 세 가지 비밀은 금미애.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 사람 이름 같다. 자, 당신이 사랑받는 남자가 되려면 다음에 세 문장을 입술에 훈련시켜라. 여보, 여기 돈. 여보, 당신 아름다워. 여보, 당신 사랑해. 오래전 청년 시절 그녀의 마음을 잡기 위해 내게 유머는 필수였다. 중년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다. 유머, 친구를 두라. 답답할 때 말이 통하는 친구, 꿀꿀할 때 웃을 수 있는 친구가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살맛나는 인생이 열린다. 정조와 정약용은 유머 친구였다. 실학의 대가로 일컬어지는 다산 정약용이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의 재능에 관한 여담이나 일화는 매우 많다. 그를 매우 총애하였던 정조와의 사이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를 보자. 정조와 다산이 같은 글자 셋을 모았다. 한 글자로 만든 한자를 누가 많이 아는가 내게 하였다.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자신이 아는 한자로 문장을 만들었다. 개집녀를 셋 모으면 간사할깐 나리를 셋 모으면 맑을 정 물수 셋이 모이면 아득할 묘 나무목을 셋 모으면 나무 빽빽히 들어설 삶 돌 속을 셋 모으면 돌 쌓일 내 입구가 셋 모이면 무품 부라가 셋 모이면 불꽃염 벌레 회가 셋 모이면 벌레충 털모가 셋 모이면 솜털치 귀이가 셋 모이면 소금거릴 석 술에 차가 셋 모이면 술에 모는 소리 퀵 사슴녹이 셋 모이면 거칠 추 유머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지능과 유쾌한 성품이 함께 필요하다. 정조와 정약용은 타고난 천재였으며 성품이 쾌활했다. 직위에 상관없이 둘은 유머 친구였다. 서로에게 끌린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 정약용 없는 정조나 정조 없는 정약용은 어떠했을까 당연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 배터리 없는 스마트폰이었으리라 링컨과 친구의 일화도 재밌다. 링컨에게도 유머 친구가 있었다. 그날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를 찾아간 링컨이 친구를 향해 총을 들이댔다. 친구야 너 오늘 죽어라. 왜? 하늘의 게시를 받았다. 나보다 못생긴 남자는 죽이라는. 그러자 친구가 한 말. 그럼 죽여라. 너보다 못생겨서 살면 뭐하냐. 유머 친구를 만들라는 나의 말에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많다구요. 그래서 난 혼자 게임하면서 놀아요. 나도 게임 좋아한다. 혼자 노는 것이니 별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한데 스트레스를 안 받고자 사람을 멀리하는 게 지혜로운 행동일까. 기계와 노는 건 일시적으로 머리를 비우는 쾌감은 있으나 한시적이다. 허전함, 우울함, 울적함이 생길 때 게임이 해결해 주진 못한다. 걔에겐 걔가 필요하고 사람에겐 사람이 필요한 법.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인간과 어울려 웃고 사랑할 때 해결된다. 게임은 게임이고 친구는 친구다. 유머 친구를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스스로가 유모형 인간이 되는 것이다. 잘 웃어주기만 해도 쉽게 가까워질 수 있다. 취미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을 함께하는 사이라면 금상첨화다. 자주 봐야 하니까 나이를 먹으면 나를 웃게 해주는 친구가 최고다. 다음은 이니셜로 알아본 유머 친구의 특징이다. 6.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애드립을 잘 날리는 친구 뭐, 뭐든지 들으면 웃어주는 친구 진, 친구 입장을 항상 편대는 친구 구, 구김살 없이 밝은 웃음을 주는 친구 긍정맨이 되라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실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실수가 당신의 주인이 된다. 파울로 코엘러 1. 치통의 법지 치통은 치과가 문을 닫는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된다. 2. 라디오의 법지 라디오를 틀면 언제나 좋아하는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 나온다. 3. 미용실의 법지 헤어스타일을 바꾸려고 작정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스타일이 멋지다고 한다. 4. 통화의 법지 펜이 있으면 메모지가 없고, 메모지가 있으면 펜이 없고, 펜과 메모지 둘 다 있으면 메모할 일이 없다. 5. 편지의 법지 기막힌 문구가 떠오르는 때는 꼭 편지를 봉투에 넣고 불러붙인 치쿠다. 6. 쇼핑백의 법지 집에 가는 길에 먹으려고 생각한 초콜릿은 언제나 쇼핑백의 맨 밑바닥에 깔려 있다. 7. 버스의 법지 버스 안에서 간만에 좋은 노래가 나올라 치면 꼭 안내방송이 나온다. 8. 바코드의 법지 사면서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드는 물건일수록 계산대에서 바코드가 잘 찍히지 않는다. 9. 인체의 법지 들고 있는 물건이 무거울수록 그리고 옮겨야 할 거리가 멀수록 코는 그만큼 더 가렵다. 10. 수면의 법지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이 항상 제일 먼저 잔다. 이런 걸 보고 맞다를 연발하는 사람은 부정적 사고의 소유자. 11. 빛이 웃고 있는 사람은 긍정적 사고의 소유자. 혹은 언젠가 써먹기 위해 메모를 하는 사람은 무대적 사고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11. 부정적인 뇌가 발달한 사람에게는 세상만사가 부정적으로 보일 것이다. 12. 부정적인 사람들과 엮이면 부정적인 일이 자주 일어난다. 13. 긍정적인 뇌가 발달한 사람에게는 세상만사가 긍정적으로 보인다. 13. 긍정적인 사람과 엮이면 긍정적인 일이 자주 일어난다. 14. 당연한 이치다. 14. 부정 에너지와 긍정 에너지는 주파수가 다르기에 각각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게 된다. 15. 이는 현대물리학에서도 입증된 관찰 원리이며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증명된 원리이다. 15. 옛날에 장희라는 사람이 있었다. 15. 그는 춘추전국 시대의 유명한 말꾼이었다. 16. 지금으로 치면 웅병가나 개그맨, 방송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 16. 어느 날인가 그는 도둑으로 몰려 매를 맞게 되었다. 16. 초죽음이 되어 장희사를 부를 처지가 된 그가 아내에게 하는 말이 다음과 같았다. 17. 몸이 다 망가졌구려. 17. 근데 여보, 내 혀가 제대로 붙었는지 보구려. 18. 혀는 말짱한데요. 19. 그럼 됐어. 19. 말하는 일을 어부로 삼은 사람이라면 혀만 붙어 있어도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다. 20. 이처럼 만신창이가 된 몸마저도 장희는 유머의 소재로 승화시킨다. 21. 이러한 해악과 여유를 미천으로 그는 훗날 진나라의 대재상이 된다. 22. 성공자들은 유머를 통해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한다. 23. 유머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웃음을 늘린다. 24. 내 안에 긍정의 기운이 가득 차게 되므로 좋은 일을 자꾸 끌어들인다. 25. 웃으면 복이 오는 원리다. 25. 연이어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제자가 초조한 얼굴로 하늘을 보며 마크 트웨인에게 물었다. 26. 선생님, 이 비가 그칠까요? 27. 그럼, 정말요? 28. 안 그치는 비는 없더군. 29. 마크 트웨인의 성공은 유머와 여유에서 기인한다. 29. 한 인간으로서, 한 작가로서 말이다. 29. 그의 소설, 톰서의 모험과 허클베리핀의 모험에는 유머와 낙간주의가 숨어있다. 30. 왕자와 거지는 유머와 긍정의 문학이다. 30. 거지로 바뀐 왕자는 비참한 생활을 하는 중에도 품위를 잃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30. 왕자로 돌아갈 날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다렸다. 31. 결국 그는 다시 왕자의 직위를 찾는다. 31. 그의 문학은 사실 그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31. 11살에 아버지를 잃고 인쇄서 견습곡 노릇을 했던 마크 트웨인. 31. 그는 그 후에 수로 안내인 일을 했다. 31. 현실의 그는 비록 거지와 같은 물고리였지만 유머적 상상력과 긍정적 사고만큼은 이미 왕자라고 할 수 있었다. 31. 자신의 상상력을 유머적 문체로 풀어나간 것이다. 32. 그리고 마침내 대문호의 꿈을 이루었다. 32. 한국을 빛낸 단어들을 열거해보자. 33. 배, 자동차, 화, 스마트폰, 축구, 야구, 한류, 올림픽, 대장금, 강남스타일, BTS. 34. 이 모든 것이 한국을 빛낸 단어들이다. 34. 이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여 가장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35.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35. 인생에서 가장 긍정적인 요소는 긍정이다. 36. 지능지수, 재산, 집안, 학력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요소다. 37. 긍정적인 마인드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 성공의 최고의 가치다. 37. 긍정맨이 되라. 38. 한 번뿐인 당신의 인생을 진실로 귀하게 여긴다면 말이다. 39. 청년은 장미다. 40.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다. 40. 중년은 국하다. 41. 세상을 좀 더 원만하게 볼 줄 안다. 41. 나만 해도 그렇다. 41. 청년 시절의 사진보다 지금 사진 속의 내가 더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 42. 부부끼리 있을 때 사용하면 좋은 유머 42. 할머니가 손자인 장구에게 TV 예찬론을 펼치고 있다. 42. 이 할미의 친구는 TV란다. 42. 하루 종일 침실에서 TV를 보고 있지. 43. TV는 남자친구와 있는 것처럼 행복을 준단다. 43. 잠시 후 할머니는 TV를 켰지만 화면이 칙칙거리며 잘 나오지 않았다. 44. 이리저리 돌려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다. 44. 그래도 잘 안 나오자 할머니는 TV를 탁탁 두드렸다. 45.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45. 짱구가 현관문을 열어보니 교회의 목사였다. 45. 목사는 인자한 얼굴로 짱구에게 물었다. 45. 할머니 계시니? 46. 짱구의 대답은 이랬다. 47. 예, 지금 침실에서 남자친구를 돌리고 때리고 주무르고 있어요. 47. 과거엔 배고픔과 추위로 인해 힘들었다. 48. 이제 싱글 시대다. 48. 돌싱, 돌돌싱, 개인주의 시대가 토래했다. 49.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바로 심심함이다. 49. 혼자 계신 할머니가 TV를 친구삼아 의지하는 모습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49. 현대의 부부에게는 심심탑하야말로 중요한 목적이다. 50. 누구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재미있는 파트너, 유머 센스 있는 배우자를 원하고 있지 않은가. 51. 유머는 시대를 반영한다. 52. 유머를 통해 부부관계를 엿보자. 52. 잔소리하는 여자, 한눈 파는 남자는 유머의 단골 소재다. 53. 담배를 끊지 않는 남편을 향해 아내가 잔소리를 해댔다. 53. 당신은 의지력이라곤 없어요. 옆집 철수 아빠를 봐요. 54. 술을 끊더니 담배도 끊었잖아요. 끊기 전엔 각방이에요. 54. 여보, 제발. 55. 두 사람은 이렇게 몇 주간 따로 지냈다. 55.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침실문을 얌전하게 노크했다. 55. 누구야, 나예요. 철수 아빠가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기에 그걸 알려드리려고요. 55. 담배를 끊게 하기 위한 방법이 정령 각방 선원밖에 없단 말인가. 55. 부인이 자충술을 두었다. 56. 잔소리로 남편을 승복시킬 수는 없었다. 56. 남자는 결혼하기 전에도 수십 년간 엄마의 잔소리를 들었다. 57. 결혼을 하고 나니 이번엔 아내가 잔소리를 날린다. 57. 이래서야 견딜 수 없다. 58. 지구상에서 잔소리를 가장 지겨워하는 존재가 바로 남자다. 58. 남편을 움직이려면 잔소리가 아니라 칭찬을 하라. 58. 밤에 침대에서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 59. 아싸, 담배 피는데도 이렇게 정력이 세니 금연하면 얼마나 더 세질지 상상이 안 가네. 59. 이렇게 칭찬해보라. 60. 잔소리에 방어벽을 구축하던 남자가 칭찬한 벽을 스스로 허물어뜨리고 아내 뜻대로 변신할 것이다. 60. 유모법의 위력이다. 61. 남편의 60번째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60살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생일 파티 도중 한 요정이 부부 앞에 나타나 말했다. 60. 당신들은 60살까지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며 사이좋게 지냈기 때문에 제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61. 먼저 부인의 소원은 뭐죠? 61. 그동안 우리는 너무 가난했어요. 61. 남편과 세계여행을 하고 싶어요. 61. 그러자 펑소리가 나며 부인의 손에는 세계여행 티켓이 채워졌다. 62. 아내는 기뻐했다. 63. 이번엔 유정이 남편에게 물었다. 63. 이제 남편의 소원은 뭐죠? 64. 저는 저보다 30살 어린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64. 그랬더니 펑소리가 났다. 65. 남편은 90살 영감이 되었다. 65. 우린 지금까지 유모를 통해 부부관계 단면을 보았다. 66. 부부끼린 벽이 없다. 66. 건전 유모, 야한 유모, 애정 유모, 아이들 유모, 키즈 유모, 애드림 유모, 부부싸움 유모, 어떤 것이라도 좋다. 67. 유모를 주고받는 부부와 짜증이 난무하는 부부,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가. 67. 유모야말로 부부금술의 1등 공신이다. 68.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남발해선 안 된다. 69. 유모라고 해도 가려서 해야 한다. 69. 유모 센스가 늘면 다음의 남편처럼 아내를 은근슬쩍 비꼬는 애드립을 하고 싶어진다. 69. 그래서 안 된다. 아내의 외모로 장난치지 마라. 69.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난 부부가 다정하게 앉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시청하고 있었다. 69. 그런데 갑자기 부인이 남편의 팔짱을 끼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69. 여보, 자기는 내가 저 10번처럼 섹시해서 결혼했어? 69. 아니, 그럼 저 16번처럼 예뻐서 결혼한 거야? 70. 그것도 아닌데. 그럼 당신은 왜 나하고 결혼한 거야? 70. 한참을 멍하니 쳐다보던 남편이 말했다. 70. 유모 감각 때문에 결혼했지. 71.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배우자. 배우자의 유모가 좀 썰렁해도 웃어주고 칭찬하라. 72. 외모 조롱과 썰렁한 비난, 재미만을 따진 나머지 윤리를 망각한 품이 없는 발언, 이 세 가지만 주의한다면 좋은 유모를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72. 유모란 식어버린 부부관계에 다시 불을 지피는 숫가마다. 73. 다음에 글귀를 보자. 74. 유모는 스토리다. 시, 묻어질 수 있는 부부관계를 다시 애찐하게 만든다. 75. 가, 유모는 가구다. 시, 평범할 수 있는 부부관계를 다시 화려하게 만든다. 75. 마, 유모는 만화다. 시, 지루할 수 있는 부부관계를 다시 흥미진진하게 만든다. 75. 돈이 웬수 75. 나이가 들어갈수록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75. 나이를 먹어가는 중년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다섯 가지다. 76. 돈, 건강, 마누라, 친구, 취미다. 77. 여자가 나이 들어가며 필요한 것 다섯 가지는 돈, 건강, 친구, 취미, 반려동물이다. 77. 이 글을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띈다. 77. 남편이 애완견보다 밀린다는 것. 78.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공이 돈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 78. 한자, 돈전을 가만히 보면 무기를 뜻하는 한자, 장과 두 개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78. 인생이 전쟁터라면 돈은 무기와도 같다. 79. 돈이 있으면 폼나게 호텔 식당에서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호기를 부릴 수 있다. 79. 하지만 돈이 없으면 친구들 먹는 자리에 빈대를 붓거나 그도 아니면 그냥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먹어야 한다. 79.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부부싸움의 형태도 수숙가정도 서로 다르다. 80. 상류층 1기 80. 오늘은 아내가 알래스카산 바닷가재를 먹자고 그랬습니다. 80. 나는 늘 먹던 상어지누름이나 먹자고 그랬습니다. 80. 그러자 아내는 김기사 자동차 키를 뺏어서 토라진 채로 벤치를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80. 알고 보니 그날은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80. 저는 참으로 무심한 남편이었습니다. 80. 아내의 기분을 달래줄 겸에서 우리는 오늘 혼을 눌르러 떠납니다. 81. 서민일기 81. 오늘은 아내가 갑자기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먹자고 그랬습니다. 81. 나는 아내 보고 헛소리 말고 집에서 밥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81. 그러자 토라진 아내는 버스를 타고 혼자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81. 알고 보니 그날은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81. 나는 정말 무식했습니다. 81. 그래서 오늘 사과도 할 겸 미안한 마음으로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사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81. 나이 먹고 돈이 없으면 젊은 시절보다 훨씬 서럽다. 81. 청년 시절엔 젊음이 한 미천이었다. 81.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 미천인데 81.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라는 말도 잊지 않던가. 81. 그러나 나이 든 내게는 이제 돈이 유일한 미천이다. 81. 지갑이 얇으면 가슴이 움츠러들기 마련이다. 81. 알렉산더 대왕을 비웃은 디오게네스나 법정 스님의 일화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81. 하지만 그분들의 생일을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이 쫓긴 쉽지가 않다. 81. 나이 먹어 돈 없다고 한탄만 하는 꼴도 가히 보기 좋은 건 아니다. 81. 돈을 돈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81. 돈다. 81. 몸에 피가 돌듯 사회엔 돈이 있다. 81. 돈이 잘 돌아야 한다. 82. 돈은 돌다가 웃는 사람에게 붙는다. 82. 돈다. 83. 돈 없으면 돌아 버린다. 84. 사람 나고 돈 났지. 84. 돈 나고 사람 났냐 라는 말이 있다. 85. 이 말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소리지. 85. 돈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85. 청년 시절에 나는 한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다. 85. 그분은 강의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 85.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85. 없으면 약간 불편할 뿐이지. 86.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다. 86. 헌데 돈이 없으면 살아가는 데 있어 약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87. 엄청 불편했다. 87. 언젠가 그 강사님을 만나게 된다면 한 번쯤 따질 것이다. 87. 나이를 먹을수록 가진 것이 없을수록 유모와 웃음 연습을 하자. 87. 유모와 웃음이 있는 곳에 돈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87. 웃음과 관련한 속담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87. 웃음이 없다면 사업길에 나서지 말라. 88. 웃음은 천양빛도 갚는다. 88.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 89. 웃음은 사람을 끌어당기기 마련이다. 89. 유모는 사업가의 활력서이며 인간관계를 위한 일종의 유난류다. 89. 웃음은 스트레스 퇴치 효능도 지니고 있다. 90. 덕분에 의료비도 줄여준다. 90. 중년의 웃음은 희소성이 있어 특히 멋있다. 90. 돈이 따라붙는 인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91. 올해 부자 되세요. 새해 대박 나세요. 91. 금년의 벼랑 맞으세요. 돈벼라. 91. 이런 인사를 하는데 왜 내가 부자 되는지 궁금한가. 91. 궁금한 이들을 위해 청기를 누설하려 한다. 91. 내 입에서 내 귀까지의 거리가 남의 귀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짧다. 91. 건망증 91. 한 피로연에서 신랑이 아내를 향해 크게 소리쳤다. 91. 건망증이 심한 중년 남자도 그 자리에 있었다. 91. 신랑의 말은 다음과 같다. 91. 나 오늘 고백할 게 있어. 91. 난 결혼 전에 행복했던 시간들을 모두 다른 여자 품에서 보냈어. 91. 신랑의 말을 들은 피로연장은 웅성거렸다. 91. 신부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짓자 신랑은 빙글에 웃으며 다시 말했다. 91. 그 여자는 바로 나의 어머니여. 어머님 감사합니다. 92. 이 말에 신부와 하객들은 미소를 띄었다. 93. 신랑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다. 94. 이 모습에 감명받은 중년 남자는 다음 주에 있을 아내 생일 파티 때 신랑의 멘트를 꼭 써먹기로 했다. 94. 드디어 생일 파티 날이 되었다. 95. 남자는 그동안 외우고 있던 그 말을 했다. 95. 여보 오늘 내가 당신과 친척들 앞에서 고백할 게 있어. 95. 사실 난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행복했던 시간들을 모두 다른 여자의 품에서 보냈어. 95.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생각나질 않았다. 96. 가만히 있자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더라. 96. 그날 중년 남자는 마누라에게 얻어맞아 죽었을까. 97. 과연 어땠을까. 결말이 궁금하다. 97. 이런 건망증은 누구라도 겪을 수 있다. 97. 긁어 부스러움이라더니 멋진 말을 하려다 망한 이 남자. 97.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수습했을지 궁금하다. 98. 나이를 먹으면 기억력이 떨어진다. 99. 하긴 몸이 늙으니 내 세포인데 안 늙으리야. 99. 나도 건망증 때문에 곤혹스런 경우가 있었다. 99. 얼마 전 어느 봄날이었다. 99. 동창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유머가 떠올랐다. 99. 친구들을 한 차례 웃기려다가 아차 멈칫했다. 99. 내가 생각한 유머는 언젠가 한번 구사했던 적이 있던 유머였던 것이다. 99. 그제 성남쪽 초등학교 동창 만난 자리에서 구사했는지 99. 어제 화영동 대학 동창들 앞에서 했는지 영 기억이 안 난다. 99. 유머를 도로 집어넣었다. 99. 건망증에 아차하는 일이 이처럼 찾아지고 있다. 99. 건망증은 슬프다. 99. 건망증의 망이란 마음이 망했다는 뜻이다. 99. 그러니 얼핏 비가 날 만도하다. 99. 생각이 나질 않아 슬프고 나이를 먹어 뇌기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또 슬프다. 99. 하지만 세상만사 양면적이다. 99. 건망증의 좋은 점도 찾아보면 왜 없을까. 99. 누군가가 그랬다. 99. 결혼은 판단력 부족이요. 99. 이혼은 인내력 부족. 99. 재혼은 기억력 부족이라고. 99. 기억이 안 나니 이별의 아픔을 잊게 되고 99. 누군가를 또 만나서 다시 사랑하게 된다. 99. 이런 걸 보면 확실히 건망증도 좋은 면이 있다. 99. 아픔의 기어, 슬픔의 기어, 분노의 기어, 두려움의 기어, 불안의 기어, 모든 나쁜 마음이 건망증 덕분에 우리에게서 떠나간다. 99. 최고의 힐링이다. 99. 건망증이 도대체 중년에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다. 100. 한번 따져보자. 100. 나쁜 소식, 기억 안 남. 100. 좋은 소식, 스트레스 절감, 걱정 없어짐, 불안 감소, 분노 떠남, 고독 소멸. 100. 얼핏 봐도 다섯 배나 이익이다. 100. 이렇게 망가기 좋으니 연말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익기 잔치를 벌인다. 100.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남을 갖는다. 100. 술 먹어가며 그간의 시간을 잊어보자는 게 바로 망년의 아닌가. 100. 건망증이 문제지 건망증이라면 괜찮다. 100. 건망증으로 대박난 구체적 이해도 있지 않은가. 100. 영문학, 고문학에 더해 유머까지 겸비한 사람. 100. 삼박자를 구루 갖춘 실력자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국보 양주동의 일화다. 100. 양주동 박사가 모 대학 강당에서 초청 강연을 하던 때의 일이다. 100. 고전을 열심히 강의하던 그에게 건망증이 찾아왔다. 100. 갑자기 말문이 다 막혀버린 것이다. 100. 강의를 하던 중 등장인물의 이름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아 이야기를 더는 계속할 수가 없었다. 100. 1초, 2초. 침묵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100. 학생들은 숨도 죽인 채 교수 얼굴만 쳐다보며 다음 이야기를 고대했다. 100. 위급한 찰나였다. 100. 시간은 어느덧 3초, 5초. 100. 장내는 쥐지근 듯 조용했다. 100. 박사는 그래도 기억이 나지 않아 안절부절못하다가 마침내 기질을 발휘하였다. 100. 내가 모르는 것을 학생들이 모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괜찮아. 100. 폭소가 터진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100. 이분의 내인 애드립 기지국이 자리한 듯하다. 100. 매 순간마다 시의적절한 위트가 탄생한다. 100. 기억력은 떨어져도 순발력이 있으니 이처럼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100. 이러한 위기 극복 일화로 그는 더욱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100. 건망증이 없었다면 이 정도로 박수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100. 사실 살아가면서 경험한 모든 게 노렸이 기억난다면 곤란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100. 그러고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망증이 있다는 사실은 나름의 축복이요 신나는 일이다. 100. 청년은 기억이 또렷해서 아픔도 크다. 100. 중년은 기억이 희미해져서 아픔도 가물가물하다. 100. 중년의 건망증을 위해 건배 100. 여자의 마음을 잡아라 100. 엄마가 오랜만에 미장원에 갔다. 주인이 엄마를 반긴다. 100.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100. 네. 덕분에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머리 손질 좀 빨리 해주시겠어요. 100. 시간이 없으니까 30분 안에 완성해주세요. 100. 30분 안 해요? 네. 알겠어요. 100. 한참 손질하던 주인이 말했다. 100. 이왕 오신 거 머리를 마는 게 어때요? 100. 훨씬 보기 좋을 텐데… 100. 훨씬 보기 좋다는 소리에 엄마는 솔깃했다. 100. 그럼 어디 간만에 밤 하나 해볼까? 100. 그렇게 엄마는 머리를 말았다. 100. 꼭 3시간 걸렸다. 100. 머리를 만 채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온 엄마. 100. 집안의 공기가 썰렁했다. 100. 그 엄마는 언니의 결혼식을 비디오로 봐야 했다. 100. 다음의 문항에 나름대로의 체크를 해보자. 100. 딸은 저 엄마를 이해했을까? 100. 예스, 이, 노. 100. 이모는 저 언니를 이해했을까? 100. 예스, 이, 노. 100. 할머니는 저 딸을 이해했을까? 100. 예스, 이, 노. 100. 아들은 저 엄마를 이해했을까? 100. 예스, 이, 노. 100. 남편은 저 아내를 이해했을까? 100. 예스, 이, 노. 100. 외삼촌은 저 누나를 이해했을까? 100. 예스, 이, 노. 100. 위로부터 1, 1, 1, 2, 2, 2. 100. 모든 여자는 이해함. 100. 모든 남자는 이해 못함. 100. 구석기 시대부터 몇몇이 이어져온 외모에 대한 여자들의 집녀. 100. 남자는 절대 이해 못하고 여자는 당연 이해한다. 100. 당신이 여자라면 여자의 외모를 칭찬하라. 100. 당신이 남자라도 여자의 외모를 칭찬하라. 100. 여자의 마음을 잡는 두 번째 단어는 사랑이다. 100. 남녀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각기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100. 다음의 문장을 살펴보자. 100. 남자와 행복하기 위해서 당신은 그녀를 많이 사랑하고 절대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 100. 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얼마나 명쾌한가. 100. 유무적 수사의 위력이다. 100. 또 다른 글을 한편 더 감상하자. 100. 결혼한 지 23년이 흘렀지만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100. 도통 입에 올리기 부끄러워하는 경상도 부부입니다. 100. 처음엔 한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100. 그러다가 이제는 상대방이 뒤척이는 소리에도 단잠을 깨곤 합니다. 100. 결국 각자 이불을 따로 덮고 자는 일이 일상사가 되어버렸습니다. 100. 하루는 잠자기 전 아내가 장난으로 자기 손등을 내 팔에 쓱 문질렀습니다. 100. 아니 근데 글쎄 찌릿찌릿하며 전기가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100. 젊은 시절에도 오지 않던 전기가 이 나이에 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00. 직접 내 손등을 아내의 팔에 문질러 보았습니다. 100. 정말로 솜털이 서는 듯 찌릿한 느낌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요. 100. 하지만 아내는 이렇게 서로 정기가 통하니 우리는 분명 하늘이 내려준 천생연분이라며 좋아했습니다. 100. 그 후로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의 팔은 물론이고 얼굴까지 손등으로 쓱 문지르며 사랑을 확인했지요. 100.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아내가 손등으로 나를 문질러 보더니 말했습니다. 100. 어 갑자기 전기가 안 통하네. 100. 어 우리 사랑이 벌써 식은 걸까? 100. 의아해하고 있는데 문득 아내가 혹시 전기 매트를 꺼서 그런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100. 설마 하고 매트를 켜니 어이쿠 다시 전기가 오는 것이 아닙니까? 100.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사용해온 전기 매트에 전자파가 흐른다는 사실을 실감한 쓸쓸한 순간이었습니다. 100. 그래도 나는 웃으며 여보야 이젠 마음이 통하는 전기로 중년의 행복을 새록새록 만들어가자 하고 아내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0. 남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랑 전기인지 매트 전기인지가 중요하다. 100. 하지만 여자의 입장에선 사랑이라고 받아들이면 그만이다. 100. 효율성 감수성 측면에서 확실히 여자가 남자보다 한 수 위이기 때문이다. 100. 남자는 부부관계조차도 이성의 힘, 즉 머리로만 파악한다. 100. 반면에 여자는 가슴으로 느낀다. 100. 남자의 뇌는 기계적으로 만들어졌다. 100. 그런 반면 여자의 뇌는 보다 복합적이고 융합적으로 만들어졌다. 100. 남성들이여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그녀를 칭찬하라. 100. 이럴 때일수록 유머의 도움을 빌려야 한다. 100.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악처다. 100. 하지만 유머의 천재인 그는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이렇게 칭찬했다. 100. 마누라 덕에 내가 철학자가 되는 거니 고마운 여자지요. 100. 여자의 마음을 잡는 마지막 셋째가 돈이다. 100. 기념일날 당신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물하려 한다. 100. 첫째 현찰, 둘째 상품권, 셋째 상품. 100. 이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 100. 첫 번째를 택하라. 100. 현찰을 선물하면 적어도 상대방에게 핀잔 듣는 경우란 없다. 100.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100. 여자의 마음을 잡는 세 가지 비밀은 금미애. 100.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 사람 이름 같다. 100. 자, 당신이 사랑받는 남자가 되려면 다음에 세 문장을 입술에 훈련시켜라. 100. 여보, 여기 돈. 100. 여보, 당신 아름다워. 100. 여보, 당신 사랑해. 100. 오래전 청년 시절 그녀의 마음을 잡기 위해 내게 유머는 필수였다. 100. 중년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다. 100. 유머 친구를 두라 100. 답답할 때 말이 통하는 친구, 꿀꿀할 때 웃을 수 있는 친구가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100. 그래야 살맛나는 인생이 열린다. 100. 정조와 정약용은 유머 친구였다. 100. 실학의 대가로 일컬어지는 타산 정약용이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00. 그의 재능에 관한 여담이나 일화는 매우 많다. 100. 그를 매우 총애하였던 정조와의 사이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를 보자. 100. 정조와 다산이 같은 글자 셋을 모았다. 100. 한 글자로 만든 한자를 누가 많이 아는가 내게 안 했다. 100.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자신이 아는 한자로 문장을 만들었다. 100. 개집녀를 셋 모으면 간사할깐 100. 나리를 셋 모으면 맑을정 100. 물수 셋이 모이면 아득할 묘 100. 나무목을 셋 모으면 나무 빽빽히 들어설 삶 100. 돌 속을 셋 모으면 돌 쌓일 내 100. 입구가 셋 모이면 무품 100. 불화가 셋 모이면 불꽃염 100. 벌레 회가 셋 모이면 벌레충 100. 털모가 셋 모이면 솜털치 100. 귀이가 셋 모이면 소금거릴 섭 100. 수레차가 셋 모이면 술에 모는 소리 100. 퀭 100. 사슴녹이 셋 모이면 거칠추 100. 유머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지능과 유쾌한 성품이 함께 필요하다. 100. 정조와 정약용은 타고난 천재였으며 성품이 쾌활했다. 100. 직위에 상관없이 둘은 유머 친구였다. 100. 서로에게 끌린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 100. 정약용 없는 정조나 정조 없는 정약용은 어떠했을까? 100. 당연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 배터리 없는 스마트폰이었으리라. 100. 링컨과 친구의 일화도 재밌다. 100. 링컨에게도 유머 친구가 있었다. 100. 그날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를 찾아간 링컨이 친구를 향해 총을 들이댔다. 100. 친구야 너 오늘 죽어라. 100. 왜? 100. 하늘의 게시를 받았다. 100. 나보다 못생긴 남자는 죽이라는. 100. 그러자 친구가 한 말. 100. 그럼 죽여라. 100. 너보다 못생겨서 살면 뭐하냐? 100. 유머 친구를 만들라는 나의 말에 100.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100.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많다구요. 100. 그래서 난 혼자 게임하면서 놀아요. 100. 나도 게임 좋아한다. 100. 혼자 노는 것이니 별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100. 그런데 스트레스를 안 받고자 사람을 멀리하는 게 지혜로운 행동일까? 100. 기계와 노는 건 일시적으로 머리를 비우는 쾌감은 있으나 한시적이다. 100. 허전함, 우울함, 울적함이 생길 때 게임이 해결해 주진 못한다. 100. 개에겐 개가 필요하고 사람에겐 사람이 필요한 법. 100.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인간과 어울려 웃고 사랑할 때 해결된다. 100. 게임은 게임이고 친구는 친구다. 100. 유모 친구를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스스로가 유모형 인간이 되는 것이다. 100. 잘 웃어주기만 해도 쉽게 가까워질 수 있다. 100. 취미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을 함께하는 사이라면 금상첨화다. 100. 자주 봐야 하니까. 100. 나이를 먹으면 나를 웃게 해주는 친구가 최고다. 100. 다음은 이니셜로 알아본 유모 친구의 특징이다. 100.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애드립을 잘 날리는 친구 100. 뭐든지 들으면 웃어주는 친구 100. 친구 입장을 항상 편대는 친구 100. 구김살 없이 밝은 웃음을 주는 친구 긍정맨이 되라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실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실수가 당신의 주인이 된다. 100. 파울러 코엘러 1. 치통의 법지 치통은 치과가 문을 닫는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된다. 2. 라디오의 법지 라디오를 틀면 언제나 좋아하는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 나온다. 3. 미용실의 법지 헤어스타일을 바꾸려고 작정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스타일이 멋지다고 한다. 4. 통화의 법지 펜이 있으면 메모지가 없고 메모지가 있으면 펜이 없고 펜과 메모지 둘 다 있으면 메모할 일이 없다. 5. 편지의 법지 기막힌 문구가 떠오르는 때는 꼭 편지를 봉투에 넣고 불러 붙인 치쿠다. 6. 쇼핑백의 법지 집에 가는 길에 먹으려고 생각한 초콜릿은 언제나 쇼핑백의 맨 밑바닥에 깔려 있다. 7. 버스의 법지 버스 안에서 간만에 좋은 노래가 나올라 치면 꼭 안내방송이 나온다. 8. 바코드의 법지 사면서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드는 물건일수록 계산대에서 바코드가 잘 찍히지 않는다. 9. 인체의 법지 들고 있는 물건이 무거울수록 그리고 옮겨야 할 거리가 멀수록 코는 그만큼 더 가렵다. 10. 수면의 법지 10. 고를 심하게 고는 사람이 항상 제일 먼저 잔다. 11. 이런 걸 보고 맞다를 연발하는 사람은 부정적 사고의 소유자. 12. 빛이 웃고 있는 사람은 긍정적 사고의 소유자. 12. 혹은 언젠가 써먹기 위해 메모를 하는 사람은 무대적 사고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13. 부정적인 뇌가 발달한 사람에게는 세상 만사가 부정적으로 보일 것이다. 14. 부정적인 사람들과 엮이면 부정적인 일이 자주 일어난다. 15. 긍정적인 뇌가 발달한 사람에게는 세상 만사가 긍정적으로 보인다. 15. 긍정적인 사람과 엮이면 긍정적인 일이 자주 일어난다. 15. 당연한 이치다. 16. 부정 에너지와 긍정 에너지는 주파수가 다르기에 각각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게 된다. 16. 이는 현대물리학에서도 입증된 관찰 원리이며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증명된 원리이다. 17. 옛날에 장희라는 사람이 있었다. 17. 그는 춘추전국 시대의 유명한 말꾼이었다. 18. 지금으로 치면 웅병가나 개그맨, 방송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 19. 어느 날인가 그는 도둑으로 몰려 매를 맞게 되었다. 19. 추죽음이 되어 장희사를 부를 처지가 된 그가 아내에게 하는 말이 다음과 같았다. 19. 몸이 다 망가졌구려. 20. 근데 여보, 내 혀가 제대로 붙었는지 보구려. 21. 혀는 말짱한데요. 22. 그럼 됐어. 22. 말하는 일을 업으로 삼은 사람이라면 혀만 붙어 있어도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다. 23. 이처럼 만신창이가 된 몸마저도 장희는 유머의 소재로 승화시킨다. 24. 이러한 해악과 여유를 미천으로 그는 훗날 진나라의 대제상이 된다. 25. 성공자들은 유머를 통해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한다. 25. 유머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웃음을 늘린다. 26. 내 안에 긍정의 기운이 가득 차게 되므로 좋은 일을 자꾸 끌어들인다. 27. 웃으면 복이 오는 원리다. 27. 연이어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제자가 초조한 얼굴로 하늘을 보며 마크 트웨인에게 물었다. 27. 선생님, 이 비가 그칠까요? 28. 그럼, 정말요? 안 그치는 비는 없더군. 29. 마크 트웨인의 성공은 유머와 여유에서 기인한다. 29. 한 인간으로서, 한 작가로서 말이다. 29. 그의 소설, 톰서의 모험과 허클베리핀의 모험에는 유머와 낙간주의가 숨어있다. 29. 왕자와 거지는 유머와 긍정의 문학이다. 30. 거지로 바뀐 왕자는 비참한 생활을 하는 중에도 품위를 잃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30. 왕자로 돌아갈 날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기다렸다. 31. 결국 그는 다시 왕자의 직위를 찾는다. 31. 그의 문학은 사실 그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31. 11살에 아버지를 잃고 인쇄서 견습곡 노릇을 했던 마크 트웨인. 31. 그는 그 후에 수로 안내인 일을 했다. 31. 현실의 그는 비록 거지와 같은 물고리였지만 유머적 상상력과 긍정적 사고만큼은 이미 왕자라고 할 수 있었다. 32. 자신의 상상력을 유머적 문체로 풀어나간 것이다. 33. 그리고 마침내 대문호의 꿈을 이루었다. 34. 한국을 빛낸 단어들을 열거해보자. 35. 배, 자동차, 화, 스마트폰, 축구, 야구, 한류, 올림피, 대장금, 강남스타일, BTS. 36. 이 모든 것이 한국을 빛낸 단어들이다. 36. 이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람들이 모여 가장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37.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37. 인생에서 가장 긍정적인 요소는 긍정이다. 38. 지능지수, 재산, 집안, 학녀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요소다. 39. 긍정적인 마인드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 성공의 최고의 가치다. 40. 긍정맨이 되라. 41. 한 번뿐인 당신의 인생을 진실로 귀하게 여긴다면 말이다. 41. 청년은 장미다. 42.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다. 42. 중년은 국하다. 43. 세상을 좀 더 원만하게 볼 줄 안다. 43. 나만 해도 그렇다. 44. 청년 시절의 사진보다 지금 사진 속의 내가 더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 44. 부부끼리 있을 때 사용하면 좋은 유머 44. 할머니가 손자인 짱구에게 TV 예찬론을 펼치고 있다. 45. 이 할머니의 친구는 TV란다. 45. 하루 종일 침실에서 TV를 보고 있지. 46. TV는 남자친구와 있는 것처럼 행복을 준단다. 46. 잠시 후 할머니는 TV를 켰지만 화면이 칙칙거리며 잘 나오지 않았다. 47. 이리저리 돌려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다. 48. 그래도 잘 안 나오자 할머니는 TV를 탁탁 두드렸다. 48.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49. 짱구가 현관문을 열어보니 교회 목사였다. 49. 목사는 인자한 얼굴로 짱구에게 물었다. 49. 할머니 계시니? 50. 짱구의 대답은 이랬다. 50. 예, 지금 침실에서 남자친구를 돌리고 때리고 주무르고 있어요. 51. 과거엔 배고픔과 추위로 인해 힘들었다. 51. 이제 싱글 시대다. 52. 돌싱, 돌돌싱, 개인주의 시대가 토래했다. 53.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바로 심심함이다. 53. 혼자 계신 할머니가 TV를 친구삼아 의지하는 모습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54. 현대의 부부에게는 심심탑하야말로 중요한 목적이다. 54. 누구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재미있는 파트너, 유머 센스 있는 배우자를 원하고 있지 않은가. 55. 유머는 시대를 반영한다. 55. 유머를 통해 부부관계를 엿보자. 55. 잔소리하는 여자, 한눈 파는 남자는 유머의 단골 소재다. 55. 담배를 끊지 않는 남편을 향해 아내가 잔소리를 해댔다. 55. 당신은 의지력이라건 없어요. 55. 옆집 철수 아빠를 봐요. 55. 술을 끊더니 담배도 끊었잖아요. 55. 끊기 전엔 각방이에요. 55. 여보, 제발. 55. 두 사람은 이렇게 몇 주간 따로 지냈다. 55.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침실문을 얌전하게 노크했다. 55. 누구야? 55. 나예요. 55. 철수 아빠가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기에 그걸 알려드리려고요. 55. 담배를 끊게 하기 위한 방법이 정령 각방 선원밖에 없단 말인가. 55. 부인이 자충술을 두었다. 55. 잔소리로 남편을 승복시킬 수는 없었다. 55. 남자는 결혼하기 전에도 수십 년간 엄마의 잔소리를 들었다. 56. 결혼을 하고 나니 이번엔 아내가 잔소리를 날린다. 57. 이래서야 견딜 수 없다. 57. 지구상에서 잔소리를 가장 지겨워하는 존재가 바로 남자다. 58. 남편을 움직이려면 잔소리가 아니라 칭찬을 하라. 58. 밤에 침대에서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 59. 아싸, 담배 피는데도 이렇게 정력이 세니 59. 금연하면 얼마나 더 세질지 상상이 안 가네. 59. 이렇게 칭찬해보라. 59. 잔소리에 방어벽을 구축하던 남자가 칭찬한 벽을 스스로 허물어뜨리고 아내 뜻대로 변신할 것이다. 59. 유머법의 위력이다. 60. 남편의 60번째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60살 부부가 있었다. 60. 그런데 생일 파티 도중 한 요정이 부부 앞에 나타나 말했다. 60. 당신들은 60살까지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며 사이좋게 지냈기 때문에 제가 소원을 들어 드리겠습니다. 60. 먼저 부인의 소원은 뭐죠? 61. 그동안 우리는 너무 가난했어요. 61. 남편과 세계여행을 하고 싶어요. 61. 그러자 펑소리가 나며 부인의 손에는 세계여행 티켓이 채워졌다. 62. 아내는 기뻐했다. 63. 이번엔 요정이 남편에게 물었다. 63. 이제 남편의 소원은 뭐죠? 64. 저는 저보다 30살 어린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64. 그랬더니 펑소리가 났다. 64. 남편은 90살 영감이 되었다. 65. 우린 지금까지 유모를 통해 부부관계 단면을 보았다. 65. 부부끼린 벽이 없다. 66. 건전 유모, 야한 유모, 애정 유모, 아이들 유모, 키즈 유모, 애드림 유모, 부부싸움 유모, 어떤 것이라도 좋다. 65. 유모를 주고받는 부부와 짜증이 난무하는 부부,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가. 66. 유모야말로 부부금술의 1등 공신이다. 66.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남발해선 안 된다. 66. 유모라고 해도 가려서 해야 한다. 67. 유모 센스가 늘면 다음에 남편처럼 아내를 은근슬쩍 비꼬는 애드립을 하고 싶어진다. 67. 그래서 안 된다. 아내 외모로 장난치지 마라. 67.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난 부부가 다정하게 앉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시청하고 있었다. 68. 그런데 갑자기 부인이 남편의 팔짱을 끼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68. 여보, 자기는 내가 저 10번처럼 섹시해서 결혼했어? 68. 아니, 그럼 저 16번처럼 예뻐서 결혼한 거야? 69. 그것도 아닌데. 그럼 당신은 왜 나하고 결혼한 거야? 69. 한참을 멍하니 쳐다보던 남편이 말했다. 69. 유모감각 때문에 결혼했지. 69.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배우자. 69. 배우자의 유모가 좀 썰렁해도 웃어주고 칭찬하라. 69. 외모 조롱과 썰렁한 비난, 재미만을 따진 나머지 윤리를 망각한 품이 없는 발언, 이 세 가지만 주의한다면 좋은 유모를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70. 유모란 식어버린 부부관계에 다시 불을 지피는 숙가마다. 70. 다음에 글귀를 보자. 70. 유모는 스토리다. 71. 시, 묻어질 수 있는 부부관계를 다시 애찐하게 만든다. 71. 가, 유모는 가구다. 71. 시, 평범할 수 있는 부부관계를 다시 화려하게 만든다. 72. 마, 유모는 만화다. 71. 시, 지루할 수 있는 부부관계를 다시 흥미진진다. 71.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꽃보다 중년 유모가 답이다를 보내드렸습니다. 77. 감사합니다. 78. 77. 78. 80. 77. 79. 80. 79. 아멘